네, 새벽념회를 들이시는 모든 분들을 주혜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신명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체성입니다 분명한 그리스인의 정체성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나오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을 지키는 것에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짐이나 그것이 어려움이나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아는 거지 어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그것을 구별해서 내가 취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상에 받쳐진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는 11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가난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11조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11조는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11조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물질에 그리고 물질에 이 세상에서 난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레비기 2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특별히 모세 오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레비기 2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식이든 열매든지 간에 그 땅에서 난 것의 모든 열 가운데 하나는 여와의 것이며 그것은 여와의 소유다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11조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거나 어렵거나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에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상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11조를 지금 당장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백성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책임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두 번째 11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리소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당연히 그 주인에게 내가 바쳐야 될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11조를 더 많이 내야 더 큰 복을 받을 것 같아서 11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또는 여러분들 내가 11조를 많이 내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거나 내가 11조를 적게 내면 헌금을 적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적게 주시겠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벌은 것의 소득의 10분의 1이 두랩돈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와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것을 주신 이 소득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애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애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읽은 본문의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와를 항상 경애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이 11조를 통해서 나는 내 주인의 하나님 나에게 소산을 주신 분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는 주일이 오기 전에 헌금을 먼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미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밥을 하실 때마다 숟갈로 이렇게 저희 집 부엌에 보면 성미 이렇게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숟갈로 떠서 항상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되면 그거 이제 꽈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푸대자루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서 묶어가지고 교회로 가져가셨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아 우리 어머님이 믿음이 대단하시구나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11조에 대한 기록이 특별히 레위기 2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조는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11조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는 대부분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과 그 레위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됐고 성전의 제사에 그런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 그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이 자기의 일 자체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의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민숙이 1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숙이 18장 21절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니 회막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11조고 이것을 제1,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 11조 그리고 두 번째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이것을 제21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산,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분의 1을 매해 소출의 10분의 1을 걷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소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것을 10분의 1을 소산물을 걷어서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의 시간을 벌였다는 거죠 그것이 제2의 11조라고 불렸는데 그 내용이 22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2의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11조를 걷어서 23절에 보십시오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포도주의 11조와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먹도록 하라 다 와서 11조를 걷어서 먹기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1, 11조가 아니고 제2, 11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11조를 걷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모여서 축제의 잔치를 이곳에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그냥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는지를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먹는 거야 중요한 말씀, 중요한 문장들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11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낸다는 것이고요 11조는 우리가 모여서 축제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증하는 시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생산을 하게 하시고 소득을 벌게 하시고 그것을 바치게 하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소를 말하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감사의 축제를 벌일 때는 제21조를 가지고 개치의 21조는 무엇입니까?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와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감사의 축복의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리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4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24절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이 여하께 복을 받았지만 11조를 그 성소까지 가지고 갈 수 없다면 가지고 갈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25절 너희 11조를 은으로 바꾸어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하께서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요 그래서 은으로 바꾸어서 다시 성소에 가서 그것을 짐승으로 또는 포도주로 그것을 바꾸어서 다시 성소에서 26절입니다 거기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너희 하나님 여하 앞에서 먹고 다시 즐거워하는 멀리 있는 데 사람들을 형편을 고려한 그러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전에서 이것을 가지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성소 근처에는 이 은을 바꿔서 재물로 드리거나 이 축제 때 바꿔드리는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나 소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도 못 살 정도로 그렇게 폭리를 취함으로써 엄청난 그런 이윤을 남긴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심하게 꾸짖으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항상 부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그곳에 반드시 부패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 분명하게 사용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쓰이거나 혹은 그것을 폭리를 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6절 마지막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6절 마지막에 너희는 거기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먹고 즐거워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먹으면서 잔치를 즐기며 즐거워하는 것을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는 이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허락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그리소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될 당연한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 그 모든 것은 바로 쾌락이고 그것은 그 사람을 부패하게 하고 그 사람을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용도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용도 제 3의 11조인데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레윈들이 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11조는 모든 소산의 11조를 걷어서 감사의 축제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감사의 축제 때 사용하는 그 11조를 매 3년 6년 9년마다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소외된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만 모여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3년째 되는 회에는 그 11조를 어떻게 했냐면 소외된 사람 고아와 가부와 그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지 28절과 29절에 그게 나와있죠 28절 3년마다 그의 얻은 것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하라 그리고 저장해뒀다가 어떻게 합니까 29절 너와 함께 몫이나 기업을 나누지 않는 레위 사람과 너희 성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서 너희 하나님 여왁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 생산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고아와 가부와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를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번 달 이 금년 11조는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죠 아니요 그건 말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을 또 다시 우리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공감소비운동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복받는 일이에요 다락방별로 공동체 다락방별로 저희가 사회선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받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11조에 3년마다 드려지는 이것을 구제연금 소외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조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여기 있는 거죠 초대교에도 여러분들 초대교에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소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핍박이고 고난이고 순교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소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즉시 순교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산을 할 수도 없었고 직장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나눠 가졌어요 구제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 당시에 그리소인들은 분명한 물질관이 있었던 거죠 야구보 사도는 야구보소 1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소 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고는 환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을 물들지 않게 하는 분명한 그리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전하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11조의 사용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살아낼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2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여왁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에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 교회로 하여금 복 주게 하라 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을 황금만능주의 사례하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만몬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물질이 있고 돈이 있는 것에 항상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돈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물질이 우상이지만 그리소인들에게는 이 물질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것 이 물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인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그리소인들이 선포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내 시간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표현이 11조라면 여러분들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속에서 있게 되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벌어들인 그 모든 소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물질뿐만 아니라 내 시간 내 건강 내 가족 내 일터 내 자녀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소인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소인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우리 때문이며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교만하며 자만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소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나님 주여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의 아버지나님 왕대신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이 나라의 주인 되신 아버지나님 그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올려돌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아버지나님 주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나님 주여 그리소인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아버지 모든 물질의 영역에서 모든 아버지나의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 오늘도 새벽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아버지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나님께서 온 것을 아버지나님이 인정하며 깨달으며 그렇게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11조를 통해서 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에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주 비전교회 아버지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루빨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일상적으로 아버지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곳곳에서 아버지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소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받는 통로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의 예수 그리소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경님의 가마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그리소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위에 전세계에 터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교사님들과 지금도 고난받는 이 나라와 이 땅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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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